기회는 항상 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 맞죠 이 말이 어떤 위기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포장지가 위기의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가 혐오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만 안 하셔도요 하늘과 더 하나 돼서 수작하는 보살이 되실 거에요 위기가 올 때 놀라지만 마시고 이것도 위기의 모습으로 포장된 기회일 거야 아버지가 꼭 이런 반전을 즐기신다니까 깜짝 선물이 있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십시오 100% 성공하실 겁니다 제 얘기 믿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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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